아서 코난 도일의 샬럭홈즈 시리즈 에디션 글로리아 스콧 정태원 옹김 출판사 시간과 공간사 안녕하세요 해피리더입니다. 오늘 샬럭홈즈 시리즈 에디션 시간에는 홈즈가 대학 재학 시절 맡은 첫 번째 사건 글로리아 스콧을 소개합니다. 이 시기는 홈즈가 아직 탐정을 직업으로 선택하기 전이죠. 샬럭홈즈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영국을 무대로 활동한 가상의 탐정이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 수많은 팬이 있습니다. 아서 코난 도일이 샬럭홈즈를 대중에 소개한 19세기 말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130여 년 동안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데에는 작품 속 캐릭터인 그를 마치 실존 인물처럼 추억하고 그리워하며 끊임없이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는 전 세계 샬럭홈즈의 열정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샬럭홈즈는 샬럭홈즈의 출생연도부터 은퇴까지 사건 연표를 꼼꼼히 작성하고 작품에 등장하는 암호들을 폰트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고 작가인 아서 코난 도일조차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작품의 오류들까지 세세히 밝혀내는 등 샬럭홈즈의 삶과 사건에 리얼리티라는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더욱 의미가 큰데요. 샬럭홈즈가 탐정으로 데뷔하기 전 또한 그의 조력자이자 친구인 왓슨을 만나기 전 풋풋하던 대학생 시절 해결한 사건으로 홈즈가 탐정으로서의 진로를 정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홈즈는 이 첫 번째 사건에서 이미 천재적인 탐정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문신이나 얼굴의 특징을 보고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알아내고 알 수 없는 문장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는 등 놀라운 추리력을 보여줍니다. 그럼 샬럭홈즈의 전설이 시작된 사건 글로리아 스콧 그 사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등장인물 샬럭홈즈 천재적인 탐정의 자질이 엿보이는 풋풋한 대학생 존 왓슨 박사 홈즈의 친구이자 사건 기록자 빅터 트레버 홈즈의 대학시절 친구 트레버 노인 빅터의 아버지 노폭 도니소프 지역 취한판사 허드슨 트레버 노인을 찾아온 낯선 손님 배도즈 트레버 노인의 옛 친구 어느 겨울밤 홈즈와 나는 난록가에 나란히 앉아있었다. 워슨 나는 한 번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네. 여기 있는 이 서류들은 저 놀라운 글로리아 스콧의 관련 서류들이지. 이 통신문이 바로 그 공포의 통신문이네. 여기 있는 통신문을 읽고 치한판사 트레버가 공포로 죽었지. 믿어지나 왔은 통신문을 보고 공포로 죽다니 말일세. 홈즈는 서랍에서 작고 색이 바랜 원통을 꺼내 봉인 테이프를 풀고 반으로 자른 회색 종이에 휘갈겨 쓴 짧은 편지를 나에게 건네주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런던으로 보낼 사냥감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사냥터 주임 허디슨은 팔이 잡는 끈끈이와 당신의 암꽁의 생명 보존에 관한 명령을 받았다. 이 수수께끼 같은 문장을 읽고 얼굴을 들자 홈즈는 내 표정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워슨 어떤가 어리둥절하지 않나 홈즈 어째서 이런 문장이 공포를 불러일으켰는지 나는 잘 모르겠네 나에게는 뭐라고 할까 기괴하게 생각되는군 그렇지 기괴하게 이를 데 없지 원기왕성한 노인이 그 편지를 읽고 마치 권총에 맞은 것처럼 쓰러졌다는 것은 참으로 기괴한 일이지 홈즈 확실히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군 하지만 아까 자네는 내가 이 사건을 검토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는데 그건 무슨 까닭인가 그건 내가 해결한 첫 번째 사건이기 때문이네 지금까지 나는 홈즈가 범죄 수사에 관심을 갖게 된 최초의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알아내려고 몇 번이나 노력했으나 그는 입을 굳게 다물고 말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홈즈가 스스로 그 일에 대한 말을 꺼낸 것이다 홈즈는 알라그자의 몸을 내밀듯이 앉아 무릎 위에 서류를 펼쳤다 그러더니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잠시 서류를 뒤적이며 연기를 내뿜었다 왓슨 내가 자네에게 빅터 트레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나 홈즈가 물었다 없었네 아니 들어본 적이 없는걸 내가 호기심에 반짝이는 시선으로 바라보자 홈즈는 빅터 트레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내가 대학에 다니던 2년 동안 친구라고는 트레버 그 친구 하나뿐이었네 왓슨 나는 원래 사람을 사귀기를 좋아하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생각에 잠긴 채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좋아했네 그러다 보니 같은 학년의 친구들과 별로 사귀지 않았지 운동도 펜싱과 권투 말고는 다른 스포츠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고 나의 연구 테마는 다른 학생들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뭐 접촉할 기회가 없었지 그런 시기에 홈즈는 트레버를 우연히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 교회에 가는 도중 트레버의 볼테리어가 홈즈의 발목을 무는 바람에 그것이 인연이 되어 알게 되었다 이것은 우정의 시작으로는 산문적이면서도 아주 효과적이었다 홈즈는 열흘쯤 눕게 되었고 트레버는 문병을 자주 왔다 처음에는 몇 마디 주고받았으나 차차 그의 방문 시간이 길어졌고 학기가 끝나기 전에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다 트레버는 활동적이고 혈기왕성한 남자로 활기와 에너지가 넘쳐 모든 면에서 홈즈와 정반대였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트레버도 홈즈와 마찬가지로 친구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두 사람을 묶어주는 끈이 되었다 나중에 트레버는 노폭주 도니소프에 있는 아버지 저택으로 홈즈를 초대했고 홈즈는 긴 방학 중 한 달이나 트레버의 집에 머물렀다 트레버의 아버지는 상당한 재산을 가진 지주로 취한 판사였다 도니소프는 수로가 많은 렉미어 부쪽의 작은 마을이다 저택은 고풍스러웠으며 넓게 퍼져있고 떡갈나무 골조를 가진 벽돌 건물이었다 아름다운 라임나무 가로수길이 형강까지 이어져 있었다 늪지대에 가면 멋진 오리 사냥과 낚시를 즐길 수 있었고 서재에는 아주 좋은 책들도 적지 않게 있었다 그리고 또한 상당히 솜씨 좋은 요리사도 있었기 때문에 홈즈는 거기에서 즐거운 한 달을 보낼 수 있었다 트레버의 아버지는 부인을 잃고 나서 가족이라곤 아들 하나뿐이었다 딸이 한 명이 있었으나 디프테리아에 걸려 죽었다고 했다 홈즈는 친구의 아버지에게 강한 흥미를 가졌다 그는 교양은 그다지 없었으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히 야성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 여행을 많이 해서 세상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고 책에 대해서는 잘 몰랐으나 배운 것은 모두 기억했다 트레버의 아버지는 단단하고 큰 체격으로 히끗히끗한 머리에 햇볕에 그을린 얼굴을 하고 있었으며 그의 파란 눈은 무척이나 날카로워 보였다 하지만 그 고장에서는 친절하고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평판으로 판사로서 선고를 내릴 때에도 무척 관대하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말일세 왓슨 내가 그곳에 간지 얼마 안 되는 어느 날 밤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네 우리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포트와인을 마시고 있었는데 친구 트레버가 나의 관찰력과 추리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네 물론 당시에 나는 나중에 이걸 직업으로 갖는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고 있었지 내가 전에 보여준 한두 가지 추리를 트레버가 설명하자 트레버의 아버지는 아무래도 과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군 그렇다면 홈즈 나는 좋은 재료가 될 거네 어디 나에게서 무언가 추리할 수 있겠나 제가 추리하기로는 아버님은 지난 12개월 동안 누군가로부터 습격당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계십니다 홈즈가 대답하자 트레버의 아버지는 입가에서 웃음을 지우고 진지한 눈초리로 홈즈를 바라보았다 맞네 그대로야 빅터 너도 알고 있듯이 그 밀렵단을 해체시켰을 때 그들은 나를 질러 죽이겠다고 말했다 에드워드 호비경이 실제로 습격을 받기도 했지 그 후 나는 경계를 했고 그런데 어떻게 자네가 그걸 알았는지 나는 짐작도 가지 않는군 아버님께서는 무척 훌륭한 스틱을 가지고 계십니다 새겨진 글자를 보고 1년 정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일부러 그 머리에 구멍을 뚫어 납을 채워 넣어서 무서운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무언가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경계는 하지 않을 거라고 추리했습니다 놀라운 추리력이군 그래 그 밖에도 무엇이 있나 아버님께서는 젊었을 때 권투를 하셨군요 이런 또 맞췄군 어떻게 알았지 내 코가 맞아서 비뚤어져 있나 아니요 귀입니다 권투를 하는 사람의 귀는 기묘하게 납작하고 얇아져 있죠 좋아 그 밖에 또 있나 아버님께서는 이전에 채굴을 한 일이 있군요 손바닥에 못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야 금채굴로 재산을 모았으니까 뉴질랜드에 가신 일이 있군요 그것도 맞네 일본에 가신 일도 있고요 그것도 맞았네 그리고 또 JA라는 사람과 무척 친밀한 사이였는데 나중에 그 사람과의 일을 깨끗이 잊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트레버의 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크고 파란 눈으로 홈즈를 쏘아보더니 이윽호 테이블보 위에 얼굴을 파묻고 정신을 잃고 말았다 뜻밖의 상황에 너무 놀란 홈즈와 트레버는 그의 셔츠 단추를 풀어주고 핑거글라스의 물을 얼굴에 뿌려주었다 그러자 그는 곧 정신을 차리고 크게 숨을 내쉬더니 의자에 똑바로 앉아 억지로 미소지으며 말했다 이런 내가 놀라지 않았어야 했는데 나는 사실 겉으로 보기엔 튼튼해 보이지만 심장이 약하다네 그러니 나를 죽게 만드는 일은 그리 어려울 것도 없지 홈즈 자네 말일세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네는 훌륭한 탐정의 소질을 타고 났군 그래 내 생각으로는 자네는 탐정을 자네의 평생 직업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 뭐 세상을 얼마쯤 알고 있는 사람의 충고로 들어주게 홈즈는 트레버의 아버지가 자신의 재능을 인정해주고 애정어린 충고를 해주자 그때까지 단순히 취미로만 생각했던 것을 직업으로 삼아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홈즈는 트레버 노인의 건강이 염려되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님 아버님 제가 혹시 마음에 거슬리는 말을 했습니까 그래 확실히 아픈 곳을 찔렀네 홈즈 자네는 어떻게 그것을 알았나 그리고 어느 정도 알고 있나 트레버 노인은 반쯤 농담 비슷하게 말했으나 눈빛에는 아직도 공포의 빛이 남아있었다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물고기를 보트에 끌어올리려고 팔을 거뒀을 때 팔꿈치의 관절 부분에 JA라는 문신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겨우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글씨가 희미해져 있는 점과 그 글씨 둘레의 피부가 얼룩져 있는 점으로 봐서 그 글씨를 지우려고 애쓴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글자는 원래는 친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잊으려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홈즈 자네가 말한 대로네 하지만 그 이야기는 그만 두세 유령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옛 연인의 유령이 가장 가장 좋지 안 나는 당구실에 가서 조용히 씨가라도 피워야겠네 트레버의 아버지는 안도에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날 그날 그날이 트레버의 Nab 물론 트레버 노인은 그것을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진 않았으나 마음속에 강하게 배어있는 두려움은 때때로 행동으로 나타나곤 했다 결국 홈즈는 그의 존재로 인해 트레버의 아버지가 불안해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그 집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마침 홈즈가 돌아가려는 전날에 사건이 일어났다. 홈즈는 나중에 이 사건이 아주 중대한 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홈즈와 트레버 그리고 트레버의 아버지 세 사람이 잔디밭 정원 의자에 앉아 햇빛을 받으며 풍경을 보고 있을 때였다. 메이드가 급히 다가와 트레버 씨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현관에 와있다고 알렸다. 누구라고 하던가? 트레버의 아버지가 물었다. 이름은 알려주지 않았고 그저 주인님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서 잠깐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 이리로 안내하거라. 다음 순간 마르고 왜소한 남자가 다리를 질질 끌며 굽실거리는 태도로 나타났다. 지저분하게 타르가 묻어있는 재킷, 빨강과 검정으로 된 바둑판 무늬 셔츠, 인도산 무명 바지에 다 떨어진 구두를 신고 있었다. 갈색 얼굴은 무척 야여 있었고 야인 얼굴에는 교활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주름이 잡힌 손은 뱃사람 특유의 버릇으로 반쯤 주먹을 쥐고 있었다. 그가 다가오자 트레버의 아버지는 당황하는 기색을 숨기지 못한 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버렸다. 잠시 후 돌아온 그에게서는 강한 술 냄새가 났다. 트레버 씨는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낯선 불청객을 바라보며 물었다. 자네는 누군가? 나는 자네를 모르는데. 이보게 나를 정말 몰라보겠나? 낯선 손님은 눈을 가늘게 뜨고 입가에 교활한 미소를 머금은 채 말했다. 나 허드슨일세. 우리가 헤어진 지 삼십 년이 넘었지만 나를 몰라보다니 섭섭하군 그래. 그동안 이런 저택에 살고 있었군. 나는 아직 겨우 소금에 절인 고기를 먹는 신세라네. 멍청한 소리를 하는군. 옛날 일이라고 해서 내가 다 잊고 사는 건 아니야. 트레버 씨는 불쾌한 듯 낯선 손님을 노려보며 말했다. 주방으로 가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네. 그리고 자네의 일자리는 내가 마련해 주지. 고맙구만. 하지만 나는 8노트짜리 부정기 화물선에서 2년 동안 일하고 육지에 상륙한 지 얼마 안 됐다네. 그래서 나는 좀 천천히 쉬고 싶다네. 베더즈나 자네를 만나면 마음 놓고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네, 베더즈의 주소를 알고 있나? 트레버 씨가 놀란 듯 소리쳤다. 물론이지. 나는 옛날 친구의 주소는 모두 알고 있네.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중요한 건 뭐든지 놓치는 법이 없지. 남자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예의교활한 미소를 짓더니 구부정한 자세로 한여의 뒤를 따라갔다. 트레버 씨는 금채굴 사업을 할 때 그 남자와 같은 배를 탔었다는 말을 하고는 친구와 나를 정원에 남겨둔 채 집안으로 들어갔다. 한 시간 후 우리가 집안에 들어갔을 때 마주한 장면은 홈즈에게 몹시 불쾌한 인상을 주었다. 그 낯선 손님이 거실 소파에 술이 취한 채 누워 있었던 것이다. 그 후 그 낯선 손님으로 인해 집안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기에 홈즈는 친구의 집을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홈즈는 친구에게 작별을 구하고 도니소프를 떠났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긴 여름방학이 시작된 지 한 달째 되던 무렵이었다. 홈즈는 런던의 하숙으로 돌아와 7주간 그곳에서 유기화학의 실험에 몰두했다. 가을도 깊어지고 방학 역시 거의 끝나가던 어느 날 홈즈는 친구로부터 충고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부디 도니소프로 돌아와 달라는 전보를 받았다. 물론 홈즈는 모든 것을 중단하고 다시 북부를 향해 출발했다. 친구는 이륜 마차로 우울한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빅터 아내가 돌아가기 전날 찾아온 남자를 기억하지 그럼 기억하고 말고 홈즈 그날 집에 들인 남자가 어떤 자인지 알겠나? 글쎄 어떤 자인가 그는 악마야 홈즈는 깜짝 놀라서 친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홈즈 그 자가 온 뒤부터 우리 집엔 단 한시도 평화로운 순간이 없었어. 그 후부터 아버지는 점차 원기를 잃으시더니 지금은 모든 기력을 잃고 쓰러지고 마셨어. 모두 그 지독한 허드슨이란 작자 때문이야. 빅터 그 자가 도대체 어떤 힘을 가지고 있게 그러나? 내가 알고 싶은 게 바로 그거네 홈즈 다정하고 자애롭고 선량한 아버지가 어째서 그런 악당의 독사 같은 이빨에 걸려들었는지 하지만 홈즈 내가 와주어서 안심이 돼 나는 너의 판단력과 추리력을 믿어 홈즈 너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 거라고 생각해 마차는 평화로운 시골길을 질주했다. 앞에는 한없이 펼쳐진 호수가 저물어가는 저녁의 붉은 빛으로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다. 숲 위로는 치안판사 저택의 높은 굴뚝과 기태가 보였다. 아버지는 그 자를 정원사로 고용했어. 그런데 그 자가 그것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계속 불평불만을 해서 집사로 승격시켜 주었지. 집안은 금방 엉망이 되었고 그 자는 여기저기 건들거리고 다니면서 자기 멋대로 했어. 하녀들은 그의 술버릇과 상스러운 말투에 불평이 많았지. 아버지는 하녀들의 금료를 올려주는 것으로 순환을 보상해 주었고 그 자는 보트를 띄우고 아버지의 제일 좋은 총을 들고 나가서 사냥 모임을 열기도 했어. 그 자는 그런 짓을 하면서도 항상 아버지를 조소하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봤지. 만약 나하고 같은 또래라면 몇 번이나 때려 눕혔을 거야. 홍주,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좀 더 대담하게 행동하는 게 현명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어. 우리 집의 사태가 점점 나빠졌고 그 악마 같은 허드슨은 더욱더 교만을 떨게 됐지.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자가 내가 있는 곳에서 아버지에게 무례한 말대꾸를 했기 때문에 나는 놈의 어깨를 움켜잡고 방에서 내쫓았지. 놈은 쫓기듯이 나갔지만 그 독사 같은 눈초리에는 말보다 더한 협박이 담겨 있었어. 홈즈, 불쌍한 아버지와 녀석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음날 아버지는 나한테 와서 허드슨에게 사과하라고 말하는 거야. 나는 물론 거절했지. 절대 그 자한테 사과할 수 없다고. 아마 자네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나는 아버지에게 왜 그런 놈이 주인과 저택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멋대로 구는 걸 용서하느냐고 물었지. 그러자 아버지가 너무나도 침통하게 대답하셨어. 빅터, 그것은 말이다. 너처럼 입으로 말하는 것은 간단하단다. 너는 이 애비가 처한 입장을 모른다. 하지만 빅터, 언젠가는 말해주마. 어떤 일이 일어나도 꼭 말해주마. 그때는 너도 이 가엾은 아버지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아버지는 마음이 심하게 동요했는지 하루 종일 서재에 계셨는데 창문으로 들여다보니까 무언가 바삐 글을 쓰고 계셨어. 그런데 홈즈 그날 밤 일어난 일로 나는 마침내 안도의 숨을 쉬게 되었지. 허드슨이 집을 나가겠다고 말했기 때문이야. 저녁 식사를 끝내고 식당에 앉아있을 때 그자가 들어와서 술이 취한 탁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한 거야. 이제 노퍽은 찌긋찌긋하구먼. 나는 이제 햄프셔에 배도주한테 가야겠어. 뭐 자네만큼은 환영해줄 테니까. 그런데 홈즈 아버지가 그자의 말에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보이시는 거야. 허드슨 자네 정말 원한을 지닌 채 가는 것은 아니겠지. 그렇지? 아버지의 점잖은 말투에 나는 비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 그러자 그자가 나를 조롱하는 듯한 시선으로 보면서 말했지. 헌데 나는 아직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사과를 받지 못했는걸. 그러자 아버지가 기가 막히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빅터 이 훌륭한 남자에게 무례하게 군 것을 솔직하게 시인하거라. 하지만 홈즈 나는 그자에게 결코 사과를 할 수 없었어. 오히려 이렇게 말했지. 사과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이봐 트레버의 아들 그 말 진심인가? 좋아. 그렇다면 곧 알게 될 거다. 그자는 나를 향해서 지저대듯이 말했어. 그리고 그는 구부정한 자세로 방을 나가 삼십 분 뒤에 집을 떠났네. 아버지는 그가 떠난 후에도 불쌍할 정도로 떨고 있었지. 밤마다 아버지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 안을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어. 그리고 겨우 아버지가 자신감을 찾으려는 참인데 드디어 마지막 일격이 온 셈이지. 빅터 마지막 일격이라니 그래 어떤 식으로? 홈즈가 물었다. 그게 아주 기묘한 방식이었어. 어제 아침 포딩 브릿지에 소인이 찍힌 편지가 아버지 앞으로 배달됐어. 아버지는 그 편지를 읽더니 두 손으로 머리를 막 쥐어뜯으며 마치 미친 사람처럼 이성을 잃은 채 방 안을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 내가 겨우 소파 위에 눕혀들였는데 입과 눈꺼풀 한쪽이 오므라들어 뇌졸중 증세가 왔음을 알았지. 곧 의사가 와서 진찰을 했지만 온몸이 마비되어 의식을 회복할 징후가 조금도 없었네. 아마도 생명에 위험할 것만 같아. 무서운 일이군 트레버. 그렇게 무서운 결과를 불러일으킨 편지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써있었나? 홍주 아무것도 없었어. 그게 이유를 알 수 없는 부분이야. 편지는 정말 똥단지 같은 것이야. 마차가 모퉁이를 돌자 어스레한 빛을 통해 창의의 블라인드가 닫혀져 있는 것이 보였다. 슬픔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린 빅터가 마차를 현관에 세우자 검은 옷을 입은 신사가 나왔다. 그의 침통한 얼굴을 보고 빅터의 무릎이 꺾이며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언제 언제쯤 가셨습니까? 두 시간 정도 됐습니다. 의식은 회복하셨나요? 임종 전에 잠깐 의식이 있으셨죠. 나에게 남긴 말씀은 없습니까? 서재 책꼬지 서랍에 서류가 있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빅터 트레버는 의사와 함께 아버지가 임종한 방으로 올라갔다. 홍진은 서재에 남아 사건의 전부를 몇 번이고 되풀이에 생각하며 태어나서 처음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침울한 기분에 잠겨있었다. 트레버 아버지의 과거에는 도대체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권투를 하고 세계를 두루 여행하고 금을 채굴한 적이 있는 남자 어째서 그 흉악한 허드슨이란 자에게 머리를 들지 못하고 쩔쩔매게 되었을까? 그리고 또 어째서 반쯤 사라진 팔에 문신을 지적하자 기절했을까? 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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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지에서 온 편지를 보고는 죽음에 이르렀는데 그토록 두려움에 떨게 만든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때 홈즈는 포딩 브리지가 햄프셔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냈다. 그리고 허드슨이 찾아간 베드 도즈도 햄프셔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냈다. 그렇다면 그 편지는 허드슨이 어쩌면 과거에 숨겨져 있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말한 내용이거나 옛 동료인 베드오즈가 폭로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경고한 내용 중 어느 하나일 거라고 추측했다. 여기까지는 명백한 추리 같았다. 하지만 어째서 그 편지를 빅터는 뚱딴지 같은 것이라고 했을까? 편지는 분명히 이해할 수 없는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문장이 전하는 내용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 교묘한 암호문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꼭 그 편지를 보아야 한다. 만약 숨겨진 의미가 있다고 해도 그 의미를 알아낼 자신이 홈즈에게는 있었다. 한 시간가량 어둠 속에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려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은 메이드가 램프를 가져다 주었는데 바로 뒤따라 빅터 트레버가 들어왔다. 안색은 창백했으나 차분한 태도였고 손에는 서류를 들고 있었다. 그는 홈즈에게 회색 종이에 휘갈겨 쓴 짧은 편지를 건네주었다. 홈즈는 천천히 그 편지를 읽었다. 런던으로 보낼 사냥감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사냥토주임 허드슨은 팔이 잡는 끈끈이와 당신 암껑의 생명 보존에 관한 명령을 받았다. 편지를 읽은 홈즈는 잠시 멍한 얼굴이 되었다. 홈즈는 이 기묘한 단어의 배열 속에 분명히 무언가 다른 의미가 숨어있거나 팔이 잡는 끈끈이나 암껑 같은 단어에 미리부터 어떤 의미가 정해져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경우엔 숨겨진 의미는 무엇이라도 멋대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추리에 의한 해독은 할 수 없다는 것이 보편적인 이론이다. 그러나 홈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허드슨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을 보면 편지의 취지는 홈즈가 추리한 대로 허드슨이 아니고 배도즈가 보낸 것이 분명했다. 홈즈는 편지를 거꾸로 읽어보았다. 생명 껑의 암놈 그러나 그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홈즈는 이어서 단어를 하나씩 건너서 읽어보았다. 그러나 그 방법으로도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런데 다음 순간 홈즈는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를 잡을 수 있었다. 처음 단어에서 두 단어씩 건너서 읽으면 트레버 노인을 절망의 빠뜨리기에 충분한 문장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경고문이었다. 홈즈는 트레버에게 그 내용을 읽어주었다. 게임은 끝났다. 허드슨이 모든 걸 폭로했다.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쳐라. 편지 내용을 듣자 빅터 트레버는 떨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홈즈 무척 치욕스러운 내용이군. 하지만 사냥터 주임이나 암꽁은 무슨 의미일까? 빅터 그게 내용으로서는 아무 의미도 없지만 누가 발신자인지 알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크게 도움이 되었을 거야. 이 편지는 The game is up 이라고 쓰고 그 후에 미리 결정해둔 암호가 되도록 공백 하나하나에 두 단어를 넣은 거지. 당연히 머리에 떠오른 단어를 그대로 써넣겠지. 사냥에 관한 단어가 이렇게 많은 걸 보면 편지를 보낸 사람이 열렬한 사냥꾼이거나 엽조사육에 흥미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 빅터 이 배도즈라는 자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나? 그렇게 말하니 생각나는데 아버지는 매년 가을이 되면 배도즈 씨의 사냥터에 사냥 초대를 받곤 했던 일이 생각나네. 그렇다면 빅터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틀림없이 배도즈 그 남자야. 우리는 존경받는 두 사람이 허드슨에게 무슨 약점을 잡혔는지 알아내야만 하네. 홈즈 유감이지만 그건 아마도 취역적인 비밀일 것만 같아. 하지만 자네에게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겠어. 여기에 고백서가 있어. 허드슨으로부터 위험이 닥쳐온 것을 알았을 때 아버지가 쓴 고백서야. 홈즈 내가 이걸 읽어줘. 나는 그걸 읽을만한 용기도 힘도 없어. 왓슨 이것이 빅터가 건네준 고백서네. 그날 밤 옛 저택의 서재에서 친구에게 들려주었듯이 지금부터 자네에게 들려주겠네. 고백서의 겉장에는 이렇게 써있었다. 1855년 10월 8일 팔마스 항구에서 출범한 바크영 범선 글로리아 스코도가 같은 해 11월 6일 북이 15도 20분 서경이 15도 14분 지점에서 침몰할 때까지 항해 기록. 고백서는 편지 형식으로 써있고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옥으로 인해 나의 만년의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운 지금 나는 솔직한 마음으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나의 가슴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법에 대한 공포도 나의 취한판사 지위의 실추도 지인들 사이에서의 나의 명예 실추도 아니다. 나는 오로지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존경 이외의 생각을 품은 적이 없는 내가 나로 인해 얼굴을 붉히게 될 까 봐 걱정이다. 그러나 나의 머리 위에 끊임없이 매달려있던 철주가 땅에 떨어지게 될 때는 이 아비의 죄에 대한 진상을 나에게 직접 전해 듣기를 바란다. 하지만 반대로 만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 경우라면 그리고 만일 이 편지가 파기되지 않은 채 너의 손에 들어간 경우라면 내가 신성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에 걸고 사랑하는 너의 돌아가신 어머니의 추억에 걸고 우리들 두 사람 사이에 맺어진 애정에 걸고 부탁한다. 그대로 이것을 불속에 던져넣고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도록 해라. 그럼에도 내가 계속해서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과거가 폭로되어 집에서 추방되어 나갔거나 또는 죽음에 의해 내가 영원히 입을 닫은 다음이 되겠구나. 물론 후자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 나의 심장이 약한 것은 너도 알고 있겠지. 어쨌든 은폐해야 할 시기는 지났고 내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 진실이다. 신의 자비를 구하는 나는 이 점을 신에게 맹세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이름은 트레버가 아니다. 젊었을 때는 제임스 아미 테지였다. 때문에 몇 주 전에 너의 대학 친구가 마치 나의 비밀을 알아낸 것 같은 말을 했을 때 나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다. 나는 아미 테지라는 이름으로 런던의 은행에 들어갔고 아미 테지라는 이름으로 나는 국법을 어긴 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들아 그것은 나의 명예와 관련된 것으로 아버지는 빚을 갚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금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것은 회계 감사전에 채워놓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무서운 불운을 밀고 왔다. 믿고 있었던 돈은 들어오지 않았고 회계 감사는 예정보다 빨리 시행되어 나의 횡령이 만천하에 폭로되었다. 30년 전은 지금보다도 법이 훨씬 가혹했단다. 나는 23살의 생일에 오스트레일리아 행 박형 범선 글로리아 스코토의 중간 갑판에 다른 37명의 죄수와 함께 새사슬에 메이게 되었다. 때는 1855년 크리미아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때로 원래는 죄수 수송선은 대부분 흑해에서 군용 수송선으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정부는 죄수 수송을 위해 소용이고 그다지 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배를 사용해야만 했다. 글로리아 스코토는 중국 차 운반에 사용된 일이 있었는데 구식으로 뱃머리가 무겁고 선체가 넓어 신형 클리퍼형 범선에게 임무를 내주고 밀려나게 되었다. 500톤으로 38명의 죄수 말고도 선원 26명 호송병 18명 선장 항해사 3명 의사 교회사 간수 4명이 타고 있었다. 모두 100명 가까운 인원이 팔마스에서 출항한 것이다. 죄수 수송서는 독방과 독방의 칸막이가 두꺼운 떡갈나무인 것이 보통인데 이 배는 매우 얇고 약했다. 배 고물 쪽 옆에 있는 독방의 죄수는 부두에 끌려왔을 때부터 나의 주위를 끈 남자였다. 수염을 기르지 않은 젊은이로 가늘고 긴 코 딱딱하고 위험있는 턱을 하고 있었다. 씩씩하게 머리를 높이 쳐들고 뽐내는 듯한 걸음걸이에 남달리 큰 키가 돋보였다. 그의 어깨보다 키가 큰 사람은 없었다고 생각된다. 아마도 6비트 반은 되었을 거다. 슬픈 얼굴들 틈에서 결의와 정력에 넘치는 그의 얼굴을 보는 것은 이상한 광경이었다. 나로서는 눈보라 속에서 불을 만난 듯한 느낌이었다. 때문에 나는 그 남자가 내 옆에 독방에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했다. 더구나 한밤중에 내 귓가에 그의 속삭임이 들려와 나는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있던 칸막이에 그가 구멍을 뚫었다는 것을 알고 더욱 기뻤다. 이봐 형제 자네의 이름이 뭔가 어째서 이런 신세가 되었나 나는 그의 물음에 대답한 뒤에 그의 이름을 물었다. 나는 잭 프렌더 게스트야 자네는 내 이름을 고맙게 생각할 거야. 그의 사건에 대한 소문을 생각해냈다. 내가 체포되기 조금 전 나라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좋은 집에서 태어나 재능이 풍부한 남자지만 점점 나쁜 일로 빠져 교묘한 사기로 런던의 상인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사치한 것이었다. 호우 내 사건을 알고 있었군. 그는 자랑스럽다는 듯 말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건에 무언가 기묘한 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나? 뭐가 말입니까? 나는 25만 파운드 정도를 해먹었지. 소문이 그렇더군요. 그런데 한 푼도 회수 못 했어.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하나? 모르겠는데요. 내 엄지와 집게 손가락 사이에 있지. 자네 머리에 붙어있는 머리털보다도 많은 금화를 갖고 있어. 이봐 돈이 있고 그 사용법과 늘리는 법만 알고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렇게 뭐든지 할 수 있는 남자가 중국 연안을 지나는 이 곰팡내 나는 배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어림도 없지. 나 같은 인간은 말이지 제 몸뚱이쯤은 충분히 지킬 수 있고 또 더불어서 남의 일까지 걱정해 줄 수 있지. 내기를 해도 좋아. 그러니 나에게 꼭 매달리는 거야. 너를 살려주는 일이라면 성소에 입을 맞추며 맹세해도 좋아. 남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후 나를 시험해 본 뒤 엄숙한 맹세를 시키고는 이 배를 탈취하려는 음모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알려주었다. 폐 타기 전부터 열두 명의 제수들이 은밀히 꾀하고 있었던 것으로 프렌더 게스트가 리더로 그의 돈이 원동력에 되어 있었단다. 나에게는 단짝이 있지. 좀처럼 만나기 힘든 좋은 녀석인데 나하고는 총신과 개머리처럼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사이지. 돈은 지금 그가 갖고 있어. 지금 그 녀석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 놀라지 말게. 그는 이 배의 교회사야. 검은 옷을 입고 신분 증명서도 제대로 갖추고 배에 탔는데 배 밑에서 메인 마스트까지 고스란히 살 수 있는 돈을 상자에 담아 갖고 있지. 승무원들은 모두 모두 그 녀석 마음대로야. 거액으로 흥정해서 현금으로 매수했는데 놈들이 승선할 계약을 하기 전부터 매수했지. 간수 두 명과 이등 항해사도 매수해 놓았지만 선장이라도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했을걸. 우리들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야 군인들의 제복을 아주 새빨갛게 물들여주는 거지. 하지만 그들은 무기를 갖고 있을 텐데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권총을 두 자루씩 줄 거야. 선원까지 한 편에 끌어들이고도 배를 빼앗을 수 없다면 차라리 모두 여학교 기숙사에나 들어가는 게 좋을 거야. 오늘 밤에 왼쪽 방에 있는 녀석에게 말을 걸어서 신용할 수 있는지 어떤지 시험해봐. 나는 시킨 대로 했다. 반대쪽의 제수도 나와 비슷한 성격의 젊은이로 위조봄 이었다. 그는 에반스라고 했지만 나중에 나처럼 이름을 바꾸었고 지금은 남부 잉글랜드에서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다. 살 길은 그것밖에 없다며 그도 곧 음모에 가담했다. 만일 지나기 전에 비밀 계획에 가담하지 않은 제수는 두 사람밖에 없었단다. 한 사람은 겁쟁이로 믿을 수 없어서 참가시키지 않았고 한 사람은 황달을 앓고 있어서 도움이 안 됐기 때문이었다. 처음부터 배를 점령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승조원은 그 때문에 특별히 모은 악당들이었다. 가짜 교회사가 설교를 하기 위해 독방을 돌아다닐 때 종교 팜플렛을 넣은 것으로 여겨지는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순회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삼일째에는 우리들 모두가 침대 밑에 줄과 권총 두 자루 화약 일파운드 총알 스무 발을 숨기게 되었다. 간수 두 명은 프렌더 게스트의 앞잡이였고 이등 항해사는 그의 오른팔이었다. 선장과 항해사 두 명 간수 두 명 마틴 중이와 열여덟 명의 병사 의사만이 우리의 적이었다. 완전한 계획이긴 했으나 우리들은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한밤중에 급습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일은 예정보다 빨리 찾아왔다. 배가 출항하고 3주쯤 지난 어느 날 밤 병인한 죄수를 진찰하기 위해서 내려온 의사가 환자의 침대에 손을 넣었다가 권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약 의사가 못 본 채 하고 그 자리를 떠나 간수들에게 알렸다면 우리의 음모는 물거품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소심한 남자였기 때문에 비명을 지르며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했다. 그래서 죄수는 곧 상황을 깨닫고 의사를 붙잡았다. 의사는 구원을 청하지도 못한 채 재갈이 물리고 침대에 묶였다. 의사는 가판으로 통하는 문의 자물쇠를 잠그지 않았기 때문에 제수들이 노도처럼 그곳으로 밖으로 나갔다. 보초병 둘과 무슨 일인가 싶어 뛰어온 하사가 사살되었다. 고급 선실입구에도 보초가 둘이 있었으나 총에는 총알이 장전되어 있지 않았던 모양인지 총검을 끼우려는 사이 사살되었던 것이다. 그러고서 우리들은 선장실에 뛰어들었지만 문을 열기도 전에 총소리가 났다. 선장은 테이블의 앞핀으로 구정시킨 대서양 해도 위에 머리를 받고 쓰러져 있고 그 옆에 교회사가 연기가 나오는 피스톨을 들고 서있었다. 항에서 두 명은 승조원의 손에 붙잡히고 모든 일은 끝난 것처럼 보였단다. 선장실 옆 고급 선실에 모인 우리들은 긴 의자에 앉아 이야기꽃을 피었다. 다시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사실에 미칠 듯이 기뻤기 때문이었다. 방에는 벽장이 있었는데 가짜 교회사 윌슨이 그 하나를 때려부수어 갈색의 세리주를 한다수 정도 꺼냈다. 벽목을 깨뜨려 컵에 술을 따르고 들이키려고 했을 때 갑자기 총소리가 들리고 선실은 연기가 자욱해 테이블 맞은 편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연기가 걷히자 그 자리는 마치 도살장을 연상시켰다. 윌슨과 여덟 명의 동료가 바닥에 서로 겹친 채 버둥거렸다. 테이블의 핏빛과 세리주의 갈색은 지금 생각해도 구토가 나올 지경이다. 우리들은 이 광경에 완전히 겁을 먹었는데 프렌더 게스트가 없었다면 아마 항복하고 말았을 거다. 그러나 프렌더 게스트는 황서처럼 소리치며 살아남은 전원을 거느리고 문을 향해 돌진했다. 밖으로 나가자 선미 가판에 중의와 열 명의 부하가 있었다. 그들은 선실 테이블 위 천장을 열고 그 틈으로 우리들에게 발포한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다음 총알을 장전할 틈을 주지 않고 달려들어 싸웠으나 그들도 용감하게 싸웠다. 프렌더 게스트는 악마같이 미쳐서 날뛰었고 병사를 가볍게 들어올려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어있는 사람이든 상관 않고 바다에 던져버렸다. 전투가 끝나자 남은 포로는 간수 두 명과 항해사와 의사뿐이었다. 대경론이 일어난 것은 살아남은 포로의 처치에 대해서였다. 자유를 찾은 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했기 때문에 대부분 더 이상 사람을 해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총을 가진 병사들과 뒤엉켜 싸우는 것과 누군가가 살해되는 것을 그저 묵묵히 냉혹하게 지켜보는 것은 명백히 다른 문제다. 죄수 다섯 명과 선원 세 명은 포로들을 해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프렌더 게스트와 그 동조자를 움직일 수는 없었다. 그는 우리들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이를 깨끗이 해치우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증인 속에서 증언할 사람은 한 명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포로들의 죽음을 원치 않았던 우리들도 하마터면 그 포로들과 운명을 함께할 뻔 했으나 결국 프렌더 게스트는 떠나고 싶다면 보트를 내려서 가도 좋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제안에 응했다. 어쨌든 이미 유열 사태에 진저리가 나있었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더 지독한 일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저마다 수부복 한 벌 물 한 통 소금에 절인 쇠고기와 비스킷 한 통과 나침반을 받았다. 프렌더 게스트는 해도를 던져주었고 북이 15도 서경 25도에서 난파한 배의 승조원이라고 말하라는 명령을 한 뒤 밧줄을 끊어 우리들을 보냈다. 내 아들아 지금부터가 가장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이다. 북동이 벌어지는 동안 선원들은 전부 마스트의 가로대를 거꾸로 해두었는데 우리의 보트가 떨어지자 그것을 원래대로 했다. 북동 쪽에서 미풍이 불어서 글로리아 스코토는 조용히 우리들의 보트에서 멀어져 갔다. 보트는 길고 완만한 큰 파도에 흔들리며 떠 있었다. 일행 중 가장 많은 교육을 받은 에반스와 내가 선미에 앉아 현재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어느 해안을 향하는 것이 좋은가 를 연구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다. 어쨌든 버즈곳은 그곳으로부터 북쪽으로 500마일 아프리카 해안은 동쪽으로 700마일에 있었기 때문이다.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프리카 서안에 있는 영국 영 시에라 레오네로 향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방향으로 보트를 돌렸다. 그때 글로리아 스코토는 보트 오른쪽 뒤편의 수평선에 모습을 감추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배에서 뭉게뭉게 검은 연기가 치솟아 오르더니 수평선 위에 기분 나쁜 나무처럼 우뚝 서있었다. 몇 초 후 천둥과 같은 괭음이 귀를 찌르고 연기가 열버졌고 글로리아 스코토는 보이지 않았다. 우리들은 곧 보트의 방향을 바꾸어 아직 희미한 연기가 수면에 떠도는 비극의 현장으로 힘껏 저어갔다. 도착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는 이미 늦어서 아무도 구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보트의 파편과 수많은 목재 둥근 나무 등이 파도 위에서 상하로 흔들리고 있어서 침몰 현장은 곧 알 수 있었으나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단념하고 방향을 바꾸어 떠나려고 하는데 구원을 청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한 남자가 브랜더게스트와 그 일당이 살아남은 포로들을 죽이려고 했던 모양이다. 간수 둘을 사살해 바다에 던지고 삼등 항해사도 같은 운명이 되었다. 브랜더게스트는 가운데 갑판으로 내려가 자신의 손으로 불행한 의사의 목을 베었다. 남은 것은 일등 항해사뿐으로 그는 용감하고 강한 남자였다. 브랜더게스트가 피투성의 나이프를 손에 쥐고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는 어떻게 풀었는지 결박을 풀고 갑판을 뛰어내려가 뒤쪽 선창으로 뛰어들었다. 열두명 가량의 제수가 피스톨을 들고 그를 찾으러 내려갔더니 그는 한 손에 성냥 상자를 들고 뚜껑을 연 화학청 옆에 앉아 있었다. 이것은 배에 실려있는 백개정도의 화약통 가운데 하나였다. 항해사는 자기에게 손을 대면 모두 날려버리겠다고 소리쳤다. 그리고 다음 순간 폭발이 일어났다. 허드슨의 생각으로는 항해사가 성냥을 켠 것이 아니라 죄수 가운데 누군가가 쏜 총알이 화약에 맞았을 거라는 것이었다. 원인이야 어쨌든 그것이 글로리아 스코토의 마지막이었고 배를 탈취한 악당의 최후이기도 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상이 내가 말려든 공포의 사건의 전모다. 다음 날 우리들은 오스트레일리아로 가는 브릭형 범선 하스퍼호의 구조를 받았다. 우리들이 난파한 여객선의 생존자라고 말하자 선장은 간단히 믿어주었다. 죄수 수성선 글로리아 스코토는 해군 당국에 의해 항해 중 행방불명이 된 것이라고 인정했고 글로리아 스코토의 진짜 운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문도 없었고 영원히 비밀에 붙여졌다. 하스퍼호는 순조로운 항해를 계속한 뒤 우리를 시드니 항구에 상륙시켜 주었다. 시드니 에서 에반스와 나는 이름을 바꾸어 금 채굴 현장으로 갔다. 그곳은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신분을 숨기는 것은 간단했다. 그 밖의 일에 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으리라. 우리들은 돈을 벌었고 세계 각지를 여행하다가 부유한 개척자로 영국으로 돌아왔다. 우리들은 20년 남짓 평화롭고 부유한 생활을 했다. 그리하여 과거가 영원히 매장되기를 바랐다. 그러니 그 선원이 나를 찾아왔을 때 조난 당시 살려준 남자인 것을 알고 나의 마음이 어떠했었는지 상상해주기 바란다. 그는 우리들의 행방을 수소문했고 우리들의 두려움을 밥줄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내가 그하고 다투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너는 지금에 이르러서야 이해할 수 있을 테지. 그가 내 집을 떠나면서 언제라도 무서운 일을 폭로하겠다는 듯이 또 한 사람의 먹이를 찾아간 지금 너는 이 아버지의 가슴을 채우고 있는 공포에 조금쯤 동정을 해줄지도 모르겠구나. 배도주는 암어로 허드슨이 모든 걸 폭로했다고 써보냈다. 신이여 우리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워슨 이것이 그날 밤 내가 빅터에게 읽어준 고백서의 내용일세.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였지. 빅터는 그 일로 인해서 비탄에 잠겨있다가 인도 테라이에 차를 재배하러 갔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꽤나 성공하고 있다는 소문이네. 허드슨과 페도주에 관한 소식은 그 즈음에 편지가 날아온 다음부터 그 후 소식은 전혀 들을 수가 없었지. 두 사람 모두 아주 자취를 감추고 말았던 거야. 경찰에 보호 의뢰가 제출되지 않았던 것을 보면 배도주는 협박을 진짜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르네. 경찰에서는 허드슨이 배도주를 해치운 뒤 도망쳤다고 믿고 있다네. 그런데 내 생각으로는 말일세 진상은 전혀 반대일 것 같네. 배도주가 과거의 재상이 폭로된 줄로 알고 허드슨에게 복수를 하고 긁어모을 수 있는 돈을 몽땅 챙겨서 해외로 달아났다고 하는 편이 아무래도 진상에 더 가깝지 않을까 하네. 이상이 내 첫 번째 사건에 자초지종이네. 왓슨 자네의 사건 수집에 도움이 된다면 좋을 대로 이용하게나. 자초지종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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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초지종이네.